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BBS 불교방송이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0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근로시간을 주제로 노사 공동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무법인 현장 구동훈 대표는 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시간의 단축은 건강한 가족생활, 여가활동, 능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사 간 협력 상생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